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전고체 시리즈를 계속 하겠습니다 완전한 전고체 양산은 아직 이지만 2023년 현재 반고체 수준으로 전고체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술 수준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전고체 개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걸까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입니다 용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배터리 수를 늘리는 쉬운 방법이 있지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배터리가 차량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어 안전을 위한 부품이 필요 없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성 물질을 넣을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전고체 전지는 적은 수위의 전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모듈과 팩을 가진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적합하게 됩니다 반고체 배터리는 lfp 배터리에 비해 42%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향상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중국 EV에 더 많은 반고체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으로 강펑 리튬, 위라이온 뉴 에너지, CATL, 페라시스, 싱타워 에너지, 고션 등이 2022년 차량 검증을 이미 마쳤습니다 2022년 1월 50대의 동펑 E70 1차 배치가 강펑 리튬에서 제공하는 반고체 배터리로 글로벌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동펑 모터가 82kW 반고체 배터리 팩이 장착된 세단을 출시하여 세계 최초 양산 반고체 배터리 모델이 되었습니다 강펑 리튬은 반고체 모델 두 가지를 공개했고 장착된 E70 으로 추정하며 다소 인상적이지 않은 157W 에너지 밀도로 비교를 위해 테슬라 모델3 파나소닉 2170 셀은 260W 에너지 밀도 입니다 동펑은 210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고 하고 E70 반고체 배터리 팩은 다양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전고체 2세대는 360 에너지 밀도까지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kW 반고체 배터리 공급업체는 위 라이언 뉴 에너지 이며 고션 하이테크도 지원 제조 업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위 라이언은 산둥성 에서 현재 100기가 규모의 고체 리튬 배터리 프로젝트를 착공 했다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400억 위안 63억 달러 이며 그중 102억 위안이 1단계 투자 되었으며 1단계 설계 연간 용량은 하이브리드 고체 액체 전해질 배터리 및 종고체 배터리 20기가 이며 2023년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션이 개발한 반고체 전진은 양극자 입자 표면에 코팅된 고체 전해질 고안전성 신기능 분리막 고안전성 액체 전해질 실리콘 응급 및 복합 전류 집전체 이 구조로 가장 엄격한 테스트인 못 침투 테스트를 통과 했으며 셀 에너지 밀도는 360 이고 2세대 목표는 400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웨이의 자동차 제조 파트너인 셀에스는 브리셀 모터쇼에서 새로운 에너지 차량 모델 셀에스5를 선보였으며 이 차는 80kW급 인산철 리튬과 90kW급 반고체형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3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고체 배터리 공급사는 CATL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반고체 배터리의 중요한 장점은 안전성과 전류 에너지 덴스티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코스트는 아직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9년 해프닝으로 끝난 하웨이 그래핀 배터리 탑재 스마트폰에서는 의지가 앞섰지만 전기차에서의 반고체 적용은 자동차가 현재 운행되기에 향후 전고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 외 기업으로 보면 mit 에서 분사한 24m 테크놀리지가 있습니다 더 적은 재료와 단계 새로운 설계로 배터리 생산을 단순화 했습니다 세미솔리드 디자인으로 생산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한다고 합니다 세미솔리드 배터리는 주거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용으로 생산되고 수백 메가와트 규모에서 입증되었으며 향후 기가와트 규모로 대량 생산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투자 컴턴스케이프는 2024년 전고체 생산시작을 목표로 하고 포드 bmw 투자 솔리드 파워 현대차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1억 달러 투자 토요타는 상업 생산 가능 선두주자고 전고체 특허 1위로 2030년 80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림 최우측 씬벳은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 엔터칩 고체 에너지 장치는 씬벳의 핵심 반고체 공정을 사용하여 실리콘 웨이퍼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인은 절단된 다음 인베디드 에너지 애플리케이션의 고객이 직접 사용하거나 표준 반도체 표면실장 패키지로 패키징 됩니다 해외 기사로 보면 삼성 sdi는 2023년 전고체 배터리 출시 기사도 있으나 연내 파일럿 생산으로 샘플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핵심 기술로는 음극으로 리튬 메탈 적용입니다 2023년 1월 최신 논문이 발표되었으니 별도 영상으로 제작 중입니다 프란호퍼 2022년 취합 자료에서도 대량 양상 가능 시간 순으로 1군 플로로지움, 컨턴스케이프, 칭타오, 2군 삼성 sdi, 파나소닉, 솔리드파워, CATL, LG, SK이고 3군, 4군도 있지만 이들은 향후 조용히 개발 포기 소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5개국에 출원된 전고체 배터리 특허 건수는 1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일본의 토요타로 1600여 건 현재 일본은 토요타, 혼다, 니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파나소닉 등 23개 업체가 참여한 네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특허 보유수 2기업은 에너지 솔루션으로 총 7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4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4배 200건을 출원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천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요타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 추정 현황입니다 양극제 니치아 음극제 히타치는 기존 공급망과 동일하고 핵심 기술 고체 전해지는 미츠이메탈이 샘플라인에서 테스트 중으로 전고체에서는 일본이 지금과 달리 적극적인 양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예측된 전고체 도입 시나리오에 따른 밸류체인 영양 점검 현황으로 전고체 시대가 시작되면 여기에 언급된 기업들 중 일부가 생존하고 일부는 사라질 것인데 전체 기업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영상으로 만들 전고체 관련 내용이 많으나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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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